찌꺼위니냐문 아 어제 하던게 있을텐데? 월드컵 우승을 위해 아 예 다들 그 소리 하더라구요 그렇겠지 보이씨 입장 바꿔서 예 그러겠죠 뭐 그죠 캥기는게 없으면 그거 뭐하러 그래 캥기는게 만약 1도 없다 나는 나는 뭔가 나는 겁나 떳떳하다고 하면 그럴 필요가 없겠죠 겁나 찔리니까 찌 겁나 캥기는게 있으니까 그렇겠지 내가 붙었으면 하는 놈들 위주로 해놔야겠다 잠깐만 잘하는 팀 아 아니다 아니다 일본 일본 여기다 냈지마 일본 너 일로와 오 아 야야 너는 여기 결승전에 설마 결승전에 만날 수 있을까 캥 톱, 톱씨드 주제에 꼴찌 한 번 해봐라, 어디. 톱씨드 주제에 개 꼴찌 한 번 당해봐. 꼴찌 당해가지고 개망신 한 번 당해봐라, 씨. 야, 아냐, 아냐, 야. 어딨지? 아이고, 이거 약체네, 네덜란드. 아니구나, 프랑스가 약체구나, 여기서는. 아이고, 브라질 올려줄게. 톱씨드인데 어디 꼴찌 한 번 해보세요. 에이조는, 에이조는 톱씨드가, 톱씨드가 유력한 꼴찌 후보야. 16강도 못 올라가는 에이조. 죽음해조요? 죽음해조? 나 이란도 좀 싫어하는데, 이란 약간, 이란 욕관은 약간, 알죠? 이란, 홈, 이란 원정 가면은, 예, 겁나 짜증나잖아. 죽음해조 하나 더 만들라구요? 삐조도 죽음해조 어때? 둘다 에이조, B조 그냥, 둘다 죽어버리게. 에이조, B조, 둘다 그냥, 예, 죽, 사망해줘. 크로아티아도 여기선 센 것 같더라구. 어, 크로아티아도 세네. 라이지리아도 세고. 스웨덴, 음, 별루네. 그래도 유럽 국가가 잘하는 데가, 어, 어디야? 우크라이나? 어, 우크라이나 세네? 겁나 세네, 생각보다. 예, 이건 어디야? 유, 유고스라비아. 유고스라비아, 크로아티아. 크로아티아 넣어 있지. 이태리, 이태리도 넣어줘야지. 이태리. 여기야, 스웨덴? 스웨덴 잘하지 않나? 능력치가 왜 이렇게 꾸지지? 노르웨이보다 못하네, 여기선? 우크라이나 보다도 못하고? 야, 이 씨, 이때는 스웨덴이 안, 상태가 안 좋을 땐가 보네. 후회덴 정도 되면 잘하지 않나요? 그쵸? 나머지는 짬뽕? 아니, 우리나라는 약간, 아, 우리나라 H조는 아시아 특집으로 가자. 아시아, 아시아 특집 가자! 아시안끼리 어떻게 사이좋게 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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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켜라. 됐어, 나머지는 냉도. 아, 아시아 look. 아, A조 어, 열심히 해. 아, 심항, 심항 1도 안 보이는 그죠? A조? 우린 뭐 무조건 무조건 16강이지 아시아끼리 하는데 이거 16강 못 가면은 이게 그죠 비정상네 지금 이 해설하는 아저씨잖아 아직도 활동하더라고 위닝해서 아직도 하나 몇 년 전에 CF보니까 나오던데 택시기사로 나오더라고 택시기사로 롤너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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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発艦スキルラハムアルハートムンケルアレガナースアメトイクラウムサイードモハマトアレハリスサートズヒルバイト アルハリスキル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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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ハリスキ 양배추 머리에 수염 이거 나 아닌가? 나네 머리요? 아 일부러 옛날에 양배추, 양배추 느낌 나게 만들려고 그러게 원래 옛날 같았으면 토요일이니까 무한도전 나와야 되는데 하지만 근데 난 옛날에도 무한도전 안 봤어요 가끔 봤어 어쩌다가 가끔 골고루 고! 브리리안트 고! 강코쿠! 강코쿠! 미스터 트레이터 로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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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초코를 주장 아 주장이야? 주장 완장이 있어? 하하하하 초코 옆에 자빠서 잡은데 왜 주장이지? 골오오오오.. 슴바루와오오오오 오늘의 목표요! 월드컵을 우선마라 아 그러게 약간 유병재 닮은거 같기도 하네 오늘의 목표 월드컵 고생하라 어 원래 원래 기존에 있는 선수가 높다 황소농 황소농 황소농인가 본데 맞네 황소농 황소농 황소농인데 황소농 콩으로 써있어 황소농 내가 왜 로렌 선홍이야 난 로렌 따로 있구만 로렌 여기 있는데 왜 난 여기 따로 있어 10번 로렌 따로 있어요 스트라이크 미스터 최 뚠뚠하다 야간에 훈련을 하고 저거 맥주 먹고 자가지고 뚠뚠한 최하 최선생 미스터 최 있잖아 11번 얘 위닝 위닝 일레븐이요 오호 오호 지금 아직 조별리그 조별리그 16강 16강도 안됐어 아직 가자 아 아 다른 다른 애들에 비해서 나나 저 미스터 최이나 이런 사람들에 비해서 파워가 너무나죠 나는 저는 능력치 만땅이라 능력치 만땅에 키만땅 축구선수들이 키가 2m 10이야 농구를 해 인간들아 이렇게 킥을 꺼면 파스키 수업를 요소 비해서 알아서 사실 이거 얘네가 농구선수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훨씬 재밌을텐데 오 우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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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고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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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와아 파워보소 아하 여기서 해설하는 아저씨 있잖아 아직도 아직도 꽤 젊어 보이더라고 광고에서 보니까 젊어 보이더라고 미드필더에 만들어달라고? 아 나중에 만들어줄게 알겠어 옹으로 만들어주자 옹 옹으로 키 키 겁나 키 호빗맨 파워 호빗맨으로 만들어줄게요 장빗맨을 무기 한 140대로 만들어 줄게 140에 뚠뚜이 딱, 딱 그거 얽빠? 얽빠? 오케이 슈터! 에헤이 이 골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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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골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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 hoch 황 소ôngüng국의 포인 korb 抗붕 precon ver 나하! 한골 더 넣자 와! 잊자스끄러 어! 아! 저걸 못 넣네 끝났나? 전후방 끝났나보네 좋아요 뭐야! 황소농이 해트트릭했네? 나 두골밖에 못 넣네 허허... 내가 주인공인데 이거? 큰일인데 얼빠같은거는 씨... 뭐로 써야돼? 영어 영어... 영어 어떻게 써야돼? 저거 어... 세골... 두골... 뭐야? 지단... 오 지단이 어시스트링 긴 길이구만 아 일단 만들어달라니까 만들어줘야지 뭐 거즈같은거 그게 얼빠야? 얼빠? 기다려봐 일단 세이브 세이브 좀 하게 아... 아 귀찮게 하네 그거 지 캐릭터를 파달라고 하니까 캐릭터 원하는 사람 있으면 파줄게요 추천 캐릭터 있으면 얘기해보죠 어딨지? 이걸로만... 아... 이트로... 일단 복사... 아 복사해보죠 베이스... 손을 베이스로 만들어주기 미드필더에다가 넣어달라죠 여기다 넣자 여기 딱! 딱! 중앙에다 넣어주자 아... 얼빠 아... 개 귀찮네 진짜 이씨... 자기가 무슨 연예인줄 알아서 진짜 이씨... 아이씨... 아이씨... 이름도 크... 이름도 멋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됐어... 얼빠 얼빠 발음... 읽어주는 발음도 설정이 돼요 아우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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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기는 걸로 해야지 아우바로 어? 아우바로 얼빠... 아... 얼빠로 이... 얼빠... 얼빠로 아우바로 얼빠로 약간 탈모... 탈모맨으로 오르죠 됐다 가... 간지나게 탈모맨에... 노랑대가리 에... 노랑대가리 키는 제일 쪼끄맛기 155... 155에... 근육질... 155에 근육질... 155에 근육질... 에... 축구 졸라 잘할거가 지생겼죠 여기... 멍막이 뭘 너무해... 자... 자... 엔지 이거... 190... 에이... 에이... 안돼 안돼... 기다려봐... 155에... 155에... 205에... 155에... 엔세이치... 중... 한 놈... 하나 하나 빼야지... 하석주? 하석주를 뺄 순 없지 어?뭐야 하...뭐야 이거 하스... 하...진... 뭐야 이름이 이상해 아니야 키가 작아도 축구를 타는데 무리가 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돼요 아시겠어요? 키가 작아도 축구는 할 수 있다 그거를 우리가 증명시켜야 돼 오케이 키가 작아도 우린 축구를 할 수 있다 하던 거 아...들어있네... 에헤헤헤 얼빠 들어있어 흐흐흐흫 선수 소개 때 보면 키 차이를 알 수 있을 거야 에... 키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나게 돼 최단신 선수 월드컵 최단신 월드컵 최단신 선수 월드컵 최단신 선수 나 말 많이 시키지 마요 왜냐면은 지금 에어컨 수리바다이 돼가지고 지금 그렇게 시원하지가 않아요 직구석이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나 몸이 열이 나서 말을 너무 시키지 마 짜증낼거야 말 시키지 마요 그냥 내가 말하는 거 그냥 듣고서 반응이나 보이는 거 생각하는데 뭐 저기요 저기요 하지만 죽여버릴게 어 키 차이가 이거 봐 저 힘드니까는 너무 질문 많이 하지 마 진짜 부탁을 했는데도 안 들어준다 그럼 나 그냥 어떻게 됐는지 알죠? 내 스... 내 스타일 알지? 더우니까 말 너무 많이 걸지 마 10분에 한 번이나 오... 아 그 정도만 말 걸어 안 그래도 더워 죽긴디 씨 에어컨 수리 그거 하지 않았단 말이야 에어컨 수리 그거 하지 않았단 말이야 덥기때문에 짜증나기 때문에 게임에 관한 컨텐츠에 관한 질...질문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에... 답... 답변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콘텐츠 하기도 힘들어... 쓸데... 쓸데없는 소리 많이 하면 아예... 말도 안... 말을 아예... 아예 안 썩는 거로... 어 달려 달려! 달려! 아... 아이씨 키 작은거 봐... 오... 키는 작은데 공은 졸라 잘 빼서... 가자! 가자 어르바으 키는 작은데... 야...야...야... 요리조리 겁나 잘 되네... 아르바로... 키... 키는 작은데 겁나 빨라요... 메시... 메시... 거의 뭐 메시야 메시... 나르강두... 걔 호르투갈이잖아 호르투갈... 나르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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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호호... 키... 뭐 그냥 도둑고양이 하나 뛰어가는 거 같애... 흐흐흫... 아... 저기서 수로로 올리면 안되는데... 겁나 빠른데 좀 생각이 없네 이거... 빠르긴 겁나 빠른데 개념이 없네요 좀... 사람이나... 게임... 캐릭터나 별 차이가 없구나... 가자! 어... 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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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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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머리 갖다 대기만 하면 꼴인데 이거... 아... 아... 너... 가운넥이... 엉... 도둑으... 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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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돌보고 그러니깐 사람이 좀 유해졌어 까칠하다고 아 그렇죠 아무래도 스트리트 출신들이 좀 까칠하더라구요 왜냐면은 빡신대서 살다보니깐 살다가 어 살았던 그게 있으면은 약간 기질이 좀 빡치더라구요 우리는 유해.. 얘는 뭐 되게 지가 사람인줄 알고 착각하고 사나야라 나 밥먹을때 밥상에 올라요 맨날 심심하면 그래도 내꺼 건드려보고 이건 내꺼야 이러면 어응 알아 막 나한테 막 추운덕거리 그거 좀 같이 좀 먹읍시다 하면서 막 껀덕껀덕거리고 대수찌개 어 맛있겠다 와 돼지고기찌개 그거 개맛이는데 나 어저께 안그래서 삼겹살 혼자서 겁나 먹었네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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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unds 아무래도 똑같은 없다고 할건데 체질이 와 저런 축신을 봤나 축구의 신이 될 축신을 봤나 나 난리 저 칭찬했죠 축구의 신이 되라고 축신이예요 야 이 축신아 제대로 안찰레? 가자 가자!!! 그렇지!! 로렌스!! 믿을권은 나밖에 없구만 롤랄스 도우 엑셀렘토골 박사 롱토골 헤딩하는거 봐 어허 키, 키열라큰데 봐봐 봐봐봐봐봐 키차이봐 키차이봐 오우 예에에에에에 대학생이 뛰고있을때 초등학생이 옆에다가 덜, 어 갖다대는거랑 마찬가지 대학생이 헤딩하려고하는데 초등학생 옆에서 내가 헤딩 내가 헤딩해야돼 이랬는데 그게 돼요? 안되죠? 초등학생도 뭐 하승진같은 초등학생이면 얘기가 다르겠지만 보통 그렇게 큰 초등학생 많지가 않은거 저 헤어스타일이요? 어렸을때 해봤는데요 비슷한거 머리색깔 빼고 옛날에 뭐 신정한 머리가 오 잠깐만 에어컨이 갑자기 시원해진다? 에어컨이 이상하네 아까같이 말해도 안시원했는데 갑자기 졸라 시원해지네 해가 졌나? 뭐그러지 그래도 기사 아저씨 한번 와보라고 해야돼 이러다가 또 내일 또 아, 내일 또 시원찮으면 나 완전 엿먹는거니까 기사, 기사님 그래도 오라고 해 돈, 돈 몇만원에 사람 죽어나는거보단 낫지 나의 신종, 돈 아끼고서 스트레스받고 겁나 짜증나느니 돈쓰죠 난 무조건 돈써요 스트레스받는거보단 돈쓰는게 훨씬 나 장비도 뭔가 시원찮다 하면은 돈 아깝지만 사요 나 장비도 이.. 벌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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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몇달만에 장비교체만하게 몇갠지 몰라 아우 아우 패스 제발 아우 패스좀 잘하라 그치 그치 아우 얘네 수비밖에 안하는데 이것들 어허 어허 이것들이 이거 끝났나? 아 끝났다 조일이를 유지하는 모습 캐릭터나 하나 또 만들까? 캐릭터 이름 재밌는것 좀 추천해줘봐요 흐흐흐 너무 너무너무 저거 너무 심, 너무 심한거만 빼고 음 쓰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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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블록크아 이게 뭐야 애매우선? 애매우선 누구지? 지지단 아이 그딴거 아네 씨 원원같은거 때려쳐 그런걸 내가 왜해 그런거 말고 그냥 재밌는거 연예인 이름같은거 뭐하래 그 어차피 생긴거 그 밥맛으로 만들어줄건데 어? 그럼 나 백만한티 백만한티? 일만한티같은 애들한테 내가 요거도 먹고 있어야 되잖아 안그래요 여러분들 캐릭터 만들어야겠다 아 엑스재팬 맨도머 만들게 엑스재팬 옛날에 나 히데 좋아해가지고 히데 아 날강두 만들자 날강두 그래 날강두가 만들겠다 만들기 딱 좋다 저렇게 사람이 좀 아이디어가 있어야지 말이야 어디 개노잼 무슨 원원이 뭐야 그럴거면은 진짜 안만드는게 나 아 저렇게 사람이 재미가 없어요 당장 저 심플하게 생각해도 날강두 같은거 만들면은 이슈하기도 딱 좋잖아 유튜브 올리기도 딱 좋단 말이야 어그로 끄기 딱 좋은 아주 좋아요 사람이 좀 머리를 쓸려면 말이야 저렇게 써야죠 잠깐만 에듀트로 하지만 복사를 하자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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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없어 차라리 날강두 만두 못해 날강두 공격수에다가 넣어주자 내가 제가 중앙공격수거든요 센타포드 그냥 윙으로 넣어주자 얘 원래도 윙 아닌가 날 원래 원래 시날두 옛날에 시날두 있었잖아요 옛날두 하자 옛날두 날 옛날두씨 날강두니까 아니 그냥 다쓰자 그냥 개같은거 나루강두 예 아 짧은데? 나두 나루도 어때 나루도 아 아이 원래 이 스키 아 얘 뭐더라 얘 영어 영어 이름 뭐죠? 설자가 그냥 이렇게 하면 되나? 날 생긴것도 아주 개멋있게 만들어줘 이제 날강 아 짧다 아 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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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두까지만 할까? 강두? 엔점강두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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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나 이 두 눈 이걸로 되나? рав 어때 어때 이러면 알겠지 나루가루드 겁나 간지나게 만들어줄지 나가이? 인생 나가리 나가리 없나 나가리 나가리 나비 나나미 나타르 나사르 나사 나가리가 없네 나가리 인생 나가리대라 비슷한게 없나 나가 짧은데? 이거 좋다 무슨 스키 하니까 나강두 스키 나가리 수염 아 얘 수염 안 기르고 다니지 않나? 그쵸? 넷이 수염 어때? 겁나 얌생이 같아가지고 키.. 키 얘도 난쟁이 똥자로 갑시다 너한테 180분 아깝다 150분 나이.. 나이.. 나이는 좀 올려버려 46살 정도 해 개늘근이 좋아 딱 좋아 응 잠깐만 얘 오른발잡이 아닌가? 그쵸? 날강도 오른발잡이지 됐어 능력치는 그래도 좋게 해야돼 왜냐면 능력치가 꾸준히 내가 피곤해서 반대 날강도 키 난쟁이 소인베이기 때문에 난장입니다 날강스끼 공격수요 그래도 공격수요 오예 아 이새끼 제공권나져가지고 센터링 올리면은 그냥 뺏기겠네 아.. 진짜 너는 니가 알아서 창조적인 플레이를 해라 안되겠다 세트플레이는 영 안될거같애 날강스끼 잠깐만 나 아까 세이브했나? 아.. 했겠지 야 이거 위닝 위닝이에요 위닝 옛날 위닝 어.. 당연히.. 예 H조 1위 한국 자.. 예 G조는 뭐야 이란이 1등이야? 아니구나 다 똑같구나 맞아요 풀스게임 모로코 모로코가 1등 F조 1등 모로코 2조 1등은 뭐야? 스코틀랜드? 뭔 소리야 이건 D조 1위 프랑스 C조 1위는 페루 페루? 뭐야 포르투갈도 별로 상태가 안됐네 B조 죽음의조 죽음의조 B조 죽음의조 중에 하나 B조 이태리가 1이네요 잉글란드 2등 A조 또 하나의 죽음의조 A조 미친 미친 죽음의조 꼴찌 일본 1.. 1.. 브라질이 1등이네요 꽃바리 꽃바리가 2 이 그래 너넨 광탈이야 벌써 2패했어 집에나 집에나 짐이나 싸 뭔 탑시드야 이 짜식들아 꼴좋다 아주 탑시드인데 꼴찌하고 있죠? 창피하죠? 죽음의조라서 어쩔수도 없어 오우야 날강북 헤헤헤헤 공격수리 이제 선수들 등장할때 봐봐 개웃겨 헤헤헤 키차이 봐봐 키차이 어떤 사람들은 2m 10이고 어떤 애들은 키가 이.. 백.. 150밖에 안돼 헤헤헤 나는 2m 10이고 당장 날강도 백.. 아.. 150cm 나 2m 10 날강도 150 키차이가 60cm 나죠 그치 옛날에 PC에는 피파가 있었다면 콘솔에는 위닝이 있었다 요즘에는 확실히 피파가 인지도가 좀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에 이때만 해도 오락기로는 뭐 피파가 갖다 댈 수도 없었는데 요즘에는 피파가 많이 인지도가 좀 올라져가지고 아.. 이.. 이.. 키봐 하하하핳 아 날강도 날강도 키 겁나 작아 하하핳 저 대머리가 날강도여 내 초록색 머리 옆에 날강도 키 겁나 작네 이 새끼고 어? 너 백설공중에 나오는 난쟁이도 아니고 이 키가 왜이렇게 작아? 오메가루가 같이 생긴게 미서췌 흐흐흐흐흐흐 노란대가리 뚠뚠니깐 이게 미..그..그..그..그게 미스터최 미스터쵸 어 키 졸라 작아? 너 임마 이씨 어? 어린이집이라 가 임마 이씨 어디 추구한다고 이게 어허 오메가 루걸 닮은게 미스터최 헤헤헤헤 예..최메가 루걸 오메가 최갈 에헤헤헤 오메가 최갈 아 요즘같을때 하기 딱 좋은 콘텐츠구만 대한민국으로 월드컵 우승하라 일본 망신당할 때 우린 우린 대한민국으로 우승을 한다 아주 좋은 시나리죠죠 일본 게임으로 일본 망신시키고 한국 우승해버리기 아아아 저기서 저거하면 안되지 에 얼마나 좋아요 일본 굳이 일본 게임을 하면서 일본은 일본 개망신시키고 에 한국은 우승해버리고 로렌즈 아우바로 후밭타 아아 아아 아 날강두 못너쏄 아아 예 맞습니다 법규를 보여줘라 우리나라의 법규가 무서운걸 보여줘라 아우 로렌즈 아 날강두 벤츠에만있다가 나와서 그러는가 이거 시 힘을 못쓰네 강두같은 자식 아유 요즘에 제일 뜨거운 감자가 날강두랑 일본정부같아요 나중에 일본 게임이나 애니는 좋아하는데 일본정부나 솔직히 정부만 안좋아요 우리나라 정부도 좋아하진 않지만 정시인들은 다 안좋아요 게임이나 그냥 문화나 음식같은거는 다코야끼같은건 좋아해요 근데 알죠 정치하는것들 때문에 정부가 먹같은거 때문이지 그냥 단순하게 음식이랑 게임 이런거 뭐 음악? 뭐 이런거 좋아하는거 많지 정부가 그냥 정부가 그냥 막말로 그쵸? 정부가 좆같죠 가자! 아! 아! 와 0.1mm 빗나갔다 로렌즈 로렌즈 가자 로렌즈 아유 아유 로렌즈 그렇지! 헤헤헤헤 아직 16강도 안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져도돼 이미 2승이야 이미 2승이라서 올라가 16강 확정이지 않나? 월드컵에서 2승해버리면은 16강 거의 확정이죠? 이미 2승했으니까 확정이겠지 지금이야? 호주 호주 굳이 월드컵 본선인데 호주야 32강인데 월드컵에 월드컵 올라왔는데 아시아랑만 하고있어요 지금 한국 아시아랑만 해 일본은 겁나 겁나 센 나라랑 다 붙었어 그래서 조 꼴찌가 유력하죠 우린 뭐 조이리가 우격하지 아시아랑만 붙어요 일단 가자! 나르강두 나르강두 그렇지! 이야 역시 어? 역시 날강두야 나르강두 야 생긴거봐요 강도같이 생겼잖아 으흐흐흫 생긴거도 강도같이 만들어놨어 그쵸 생긴거봐 수염 나고 겁나 얌생이 강도같이 생겼어 일부러 강도같이 만들어졌어 아우바로 날강두 겁나 빨라 응 날강두 겁나 빨라 응 여기저기 휘젓고 다니는게 여기서는 메쉬보다 더 작은 날강두 메쉬도 그래도 169인가 그렇잖아요 날강두는 여기서 150이야 150 흐흐흫 날강두 와 빠르긴 개빠르다 진짜 아우바로 캐릭터가 있을대로 웃기네 아 캐릭터 또 하나 만들고 싶은거 생겼다 에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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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 만들겠다 아냐 이 다음에 아베 캐릭터 만들겠어 아 마리야 아베 마리야 아이 재미없어 정병북같은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재미없는거 얘기해 재미없는거 추천하지 말라고 정병북이 뭐가 재미있어 뭔가 이슈 이슈 될만한 거리가 하나도 없잖아 차라리 날강두랑 아베가 훨씬 낫지 어 나 이 내가 뭐 하지 말라는게 아니라 그냥 일단 나 그 정병북같은거나 워너같은거 이슈거리가 일도 없어요 재미도 하나도 없고 감동도 없고 웃기지도 않고 차라리 날강두랑 아베만 모를까 복 에 그래서 날강두랑 아베로 갈라고 가자 날강두스킹 아 야 이 스키야 저 제대로 차이지 날강두랑 도랑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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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랑푸까지만 넣죠 에 아베랑 도랑푸 에 그냥 그냥 아베 도랑푸 문까지 다 넣을게요 에 난 정치인들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에 도랑푸 아베 문 에 에 쩡킴까지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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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쥥 쥡 를 왜 넣어 쥐 재미없어 요즘에 쥐는 이십거리도 안 돼 아 쥐 쥐 일단 봐가지고 쩡킴 그럴라고요. 문 문으로 해가지고 그럼 그때 웃기는 거는 사람의 축 스포츠 경기인데 그 주장은 쪼꼬라는 거 그게 웃기죠 야 조일이로 맞췄다. 한구 좋다 야 어디야 튜...튜니...튜...이거...튜...튜니...이거...튜니...이거...튜니...이거...튜니...이거...튜니...뭐야?튜니...튜니지야? 아...튜...튜니지이 많네 웨일즈 스코틀랜드 프랑스 포르투갈 이태리 브라질...오! 역시 에이조 브라질 1위 에...뭐야 오란다? 오란다? 아...네달란드 네덜란드 2위 3위 스페인 스페인 탈락 4위 골 먹고 빵 득점 에 사실점에 빵 득점 에 아주 멋있네요 에 간지나네 에 아시아 한국 빼고 다 탈락 아니지 않나? 아냐아냐아냐 또.. 또 있을걸요? 여기 있잖아 사우스.. 사우스아라비아 에 사우스아라비아 있어 아시아팀 사우스아라비아까지는 올라가서 아 사우스.. 어.. 아냐아냐 사우지아라비아 네 사우지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사우지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아라비아 에 날강두가 득점 1이야? 말도안돼 이씨 흫 야 넌 잠깐 나왔는데 어떻게 득점 1이야? 나를 다 따라잡았네 벌써? 응 날강두 득점 1이야 응 어이 새끼 이거 이씨 이름 개명했는데도 축구는 잘하네 에 성격은 개쓰레기인데 축구는 개잘하네 이름 바꿔도 잘하는 놈은 잘하는구만 일단 캐릭터 하 몇 명 더 만들자구요 이슈되고 있는 캐릭터들 어 좀 재미없는건 추천좀 하지마 이씨 차라리 하를 추천해 하 아 일단 아베랑 넣자구요 아베 개인 욕심은 여기서 채우려고 하지마 나는 재밌는거 캐릭터로 만들어야돼 에 유튜브 각도 안나와요 그 아까 그 원래 있는 크로스 축구선수들 따위 넣으면 그 예 그렇지 예 아베 마리야 아베 마리야 일단 아베 넣어주자 가장 뜨거운 감자 아이씨 아이씨 그냥 에디트로 만들까 아냐아냐 하나를 창조해야돼 하아 하아 아아 아아 아베 아베 아베군을 여기다 넣자 아냐 넌 수비해 쪼꼴 옆에서 수비나 찌그러져서 쪼꼴 말 잘 듣고 숙이나 해 perceived 숙 whack 아아 아뇌 흐으으으흐으으으ird 너는 고양이만도 못 하기때매 고양이한테 충성을 하세여 아베 아 잠깐만 이걸 왜 집어넣어 아아.. 배가 있을려나 배? 아베르스키 뭐 이런거 없나? 아쓰 아아다 아아다? 아다모스? 아다모스 뭐야 아다모스 그 나이 먹도록 한번도 못해봐서 아다모스인가? 아다모스 평생 아.. 에 아다루 뒤져버리라고 아다모스인가? 아남 아데뽀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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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바루 이거 욕하는거 같은데요? 아세바루 아시바루같은데? 욕하는거 같네 아.. 아베르스키 뭐 이런거 없나? 이즈콕 같기도 한데 아브드라프나무 아프톨루 아즈 아브데르 핫타임 아브데르 아프노라 아비나아티 아반데스 아반타 아브네우 아프라미 어 아베이본 아베.. 아베이본 아베이본 아.. 이거 아쉬운데 아베라우도 아베라우도 이씨 아베라우도 아베라우도 좀 웃긴다 아보스토나키스 아아 아아 이거 아베 들어가는게 짧아 이거 밖에 없어 아베 아베 아베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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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베라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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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아베라우도 아 아쉽다 아베라.. 아베라우스끼 뭐 이런거 있으면 재밌어 아베라우도 아베라우도 아쉽다 얼굴은 그냥 황인종으로 하자 제일 비슷한 얼굴로 가야 돼 아베이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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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늙은이기 때문에 나이는 제일 많게 합니다. 키 크게 할까? 얘네 좀. 눈에 확확띄게. 아 근데 수비술 해가지고 키가 너무 작가도 안 돼. 왜냐면은 제공권을 작가기 때문에 키는 그냥 하자. 됐어. 어? 아. 능력치. 저거 내가 안해놨네. 카피했어야 되는데. 그래도 능력치는 좋아. 요건 얻어먹을 때 능력치는 좋다. 아베나루도. 오우. 아 쪼꼬 옆에 찌그러져 있어야 돼. 그렇지. 됐어. 또 아까 누구 있었지? 쩡흥킴? 쩡흥킴 만들까? 쩡흥킴. 쩡흥킴도 수비시키자. 쩡흥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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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얘는 정언만 해지. 잠깐만. 정언 할 때. 그 j. j로 시작하는 거 맞죠? j. 제이.. 아 잠깐만 저.. 쩡언이면은 쩡언 스펠링 뭘로 해야되지? 제이..이오엔지 해야되나? 아..잠깐만.. 아아.. 제이오.. 아.. 제이오엔지 유엔 그걸로 쓰나본데? 어.. 짜왕킴 두.. 조꺼 옆에 짜왕킴! 이러면 됐나? 짜왕킴 저거? 슈, 폼 수이돈란 수이마넷 수샨델 아, 아, 저어 이름 좀 웃긴 거 없나? 스바루 스키 뭐 이런거 이름 좀 골 때리는걸로 만들어줬는데 아 아하하하하 스바룸 이랬는데? 스바룸 예 스바룸 이랬는데 스바룸 옛날 개그요? 아 있어요 미스터최 있어 미스터최 있어 야 이거 하자 스바루 이거 이게 괜찮죠? 발음이 좋다 스바룸 핵돼지같은거는 뭐 없으니까 있어 있으면 좋을텐데 미스터최가 그 아저씨에요 이미 있어 그 아저씨 야 이거 좋다 스바룸 스바룸 제일 돼지로 만들어지 키잡고 돼지 머리스타일은 약간 무식한 머리 단순 제일 단순한 약간 이런 머리 아닌가? 걔? 에 요런 머리 이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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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민 머리에다가 아냐 고가는걸로 만들자 얘도 약간 좀 빨강대가리 빨간색을 좋아하는 애들이니까 빨간걸로 가야돼 빨갱스 키는 작게 해야지 키 원래도 작고 작으니까 작고 155에다가 응 싹되지 됐어 짜옹킴 가자 짜옹킴 너도 쫓고 옆에서 말잘들어라 됐어 아 맞다 아 맞다 문도 만들어달라 했지 문 아 맞다 문 문까지만 만듭시다 너무 많이 만들면 힘드니까 문 문 문은 미드필더로 가자 무 아 잠시만 잠시만 문 문 문 가자 무 어엉 어허 무 무 무 무 미 무 이거 좋네 무 어 무 무 어 현실적인 머리 해주자 됐어 이런 머리 좋아 약간 나이가 있으시니까 이 아저씨 약간 그래 이런 머리 좋다 수염은 좀 있어야지 그래도 영감님같이 됐네 됐어 됐어 아니 안만들어요 아이 그 나 이씨 좀 재밌는 이슈가 되는 캐릭터 아니면 잘 안만들어 얘 골 골 때리는 앞으로는 이 나머지는 골 때리는 멤버로 해야되가지고 어 뭐야 한명만 더 내면 된대? 아가씨 안되겠다 2메가 넣어야겠다 2메가 2메가만 넣어야겠다 시청자 닉네임같은건 안나오잖아요 일단 재미도 없고 이슈도 안되고 뭐도 안되기 때문에 안되는데 난 유튜브로 생각하면서 하는거라 이건 여러분들이 싫어서 그러는게 아니라 그냥 시청자 닉네임으로 하면 아무 이슈도 안되고 재미가 없잖아 유튜브 보는 사람들이 보면 뭐야 그냥 그쪽 볼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동의하십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유명한 사람이면 뭐 유명하고 이슈가 되고 뭐 난리가 나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그건 아니니까 나한테나 유명한 사람들이지 다른 사람들한테는 아니니까 자 2메가 딱 됐어 2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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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 자체가 2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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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제 딱 아니 아니앤 엔트리 다 찼어요 구내 같은건 안되 그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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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엔트리 꽉찼어 군해 아직 군해는 늘 자리도 없어요 이메슈 이메슈 됐어 아 파란신발 없나? 예예씨 정체할때 파란신발 파란옷입고 난리쳤으니까 자 자 됐어요 나 진짜 정치한 사람치고 내가 좋다고 좋은 좋은 생각을 내가 좋게 판단하는 정신이 없다 진짜 지금 생각해보니까 예 됐어요 하면 되겠어 그냥 우승하겠는데 이거 멤버들이 하나같이 우월한 멤버들이라 우승은 그냥 따놓은 담당이다 됐어 인식하기만 하면 돼 예 다 발려 발라주죠 능력치 차이가 어마어마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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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일정이 어떻게되지 흠 흠 흠 흠 흠 끝났네 최종 최종 최종골등 우린 최종 1위 한국 최종 1위 H조 최종 1위 이제 16강 지금부터 16강이 시작됩니다 뭐야 우리 팀 왜이렇게 커접들이랑 해 튜니지랑 하네 튜니지랑 하고 여기서 이겨도 모로코나 스코틀랜드랑 해야되고 음 설렁설렁해도 되겠구만 중결승까지는 뭐 그냥 대충해도 되겠어 중결승에서 브라질 만날 듯 꼬라지가 프랑스나 브라질 만나겠네 흠 1번 쏜 7번 에 1번 쏜 7 백넘버 7번 아베 백넘버 20번 쪼꼬 백넘버 5번 쩡김 6번 파리스 세일스 17번 이메가 2번 얼바 4번 문 11번 미서죄 18번 야씨 백넘버도 겁나 좋네 에 18번 아 18롬이라서 18번이나 나르강두 10번 노래 끝 칯칯칯칯칯칯칯칯 칯칯칯칯 돼지눈이 좋기도 좋은데 돼지눈 짠거 자체가 그냥 어그로 저거저거 주작으로 짰잖아요 주작 주작 돼지 아 에어컨 좀 마트니깐 크다네 숨쉬기 힘들다 그럼 스타팅 멤버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슈니지아, 세리미, 스이마네, 스웨이라, 베라, 타게트, 크레이폰, 시호, 부아지시, 사니, 호라헬스, 바도와, 엘루마엘, 다음은 탕콕, 손루, 아베라우, 톡스로, 스파로, 브라보, 이이메시, 아우바로, 무음, 마루토스 아쿤슨, 나레스시, 로렌츠 개그찍으로 개그, 개그 비디오 만들려, 개그영화 출연하는 것 같애, 애들이 키 차이, 인마, 이씨 어린이집 교사들 같은데, 쟤네 키 차이, 졸라난다, 진짜 날강도도 키 150밖에 안 돼요, 난 2m 10인데 낚시 끌때 뭐했네, 인마, 이씨 두 팀은 피치에 빠졌습니다 자, 킥오프입니다 하야마사, 공개선의 발견을 부탁드립니다 우아, 능력치, 야, 능력치 우리나라 파란색 유니폼 마스터 트라이, 나레강도 한국, 한국 팬들한테 죄지은게 많아서 한국 국대에, 국대에 포함됐어 나강도 골 넣었어 키는 작은데 나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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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키 이름 네 이름부터 나르드 스키 오우 씨 골키퍼봐 예, 손 예, 최고의, 최고의 골키퍼, 손 손은 내가 골키퍼에다가 갖다놨어 예, 최고의 공격수를 최고의 키퍼로 맡겨뒀어 예, 로렐메직 로렐메직 어우, 야, 씨 파워가 세니까 튕겨나오는 거 봐요 못 막아 가자, 이메가 이메가 이메슈 이메슈 아, 나 우승까지만 하고 아, 오늘 좀, 에 좀, 저거 시원한대로 대피하겠다 안 되겠다 방송은 좀 주말에 좀 재밌게 놀랐는데 에어컨이 맛이 갔어요 그래서 월드컵 우승까지 하고 피난 좀 가야겠어요 로렌스 예, 말하세요 2메다시비 끝, 끝이에요 맥시만 150에서 2메다시비 나르크스키 나르크스키 예, 당연하죠 에어컨, 맨날 쓰는 사람이 에어컨 없으면 죽어요 죽을, 죽, 아니 거의, 거의 죽을 맛이죠, 이제 한마디로 추운 러시아에서 살던 사람이 갑자기 아프리카에 데려다나봐 그 다음에, 야, 쾌적하게 살도록 해 이래봐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야르무스키라고 바로 하겠죠 러시아사람한테 그랬다고 지금 내가 지금 그런, 지금, 지금 그런 환경에 에어컨 가냐 1, 2 수고한 바스마와시 무우나 전화가 없어졌어요 전환선이 끝났습니다 리자브가 몸을 움직여있습니다 자, 타에노선 전환선을 돌아가고 어떠세요? 전환선이 끝났습니다 러시아사람 돈, 돈은 잘 버는 사람이라서 상관은 없었는데 그래서 막 웃었대요 뭐야, 이거, 나 에어컨 틀어놓고 갔네? 에베? 그러고 말았대 어우, 쉣 그런사람도 생각보다 꽤 있어요 어디 여행 한 3박 4일 갈 때 틀어놓고 가고 막 9박 12일 갈 때도 틀어놓고 불이 난, 안나는게 다행이지 그렇지, 그렇지! 로렌스 결국은 너 꼬만, 로렌스 응 나? 안나는게 다행히 아, 자, 잠깐 어디 연락좀 하내라고요? 잠깐만요 에 으휴 로렌스 로렌 아, 뭐해 날강둑 왜이렇게 빠른거 같냐 다른 애들보다 나름 무스키 아 아, 얘 팔로우 감사합니다 땡큐 마리 마치 문스 가자 로렐이 너희지 이거 옛날 그 풀스방에 인기 많았어요 나르강둑 가자 날강둑스키 날강둑스키 아 새끼가 이거 돈만 먹고 이거 골드못놓고 말이야 이거 아, 한골 넣었지 참 에, 쏘리 날강둑스키 날강둑스키 아, 로렌스 ros 날강둑스키 키가 150인데 뭘 할라고 이씨 그냥 게임을 하세요 프로게이머를 해 왜 운동을 하고 난리여 근데 축구선수들 키 작은사람들 한 160정도 밖에 안되는 사람들 많을걸 생각보다 세계적으로는 꽤 있다고 유럽엔 잘 없지만 어 끝났네 판독 미 모터 2가이사인 신수 오케매ました 키키키키키큐커스 면 키커스 이수근 나오는 거 아니고 残念ですが 끝날 텐데お別れの時間 오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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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준결승경 진출인가 아 아니구나 8강 8강 8강이죠 이제 하나 둘 셋 아 4강인가 이게 4강 8강 8강 아 16강에서 올라갔으니까 8강이구나 8강 8강에서 모로 모로코? 모로코랑 하네요 어 뭐야 브라질 잉글랜드한테 깨졌어 어 어 프랑스가 올라가고 잉글랜드 올라가고 어 그러네 어 브라질 잉글랜드한테 깨졌네 나르강두가 골 드 골순위 1위네 어 나르강두 브라질 브라질 깨졌어 예 브라질을 1대 1대0으로 깨졌어 됐다 우리 모로코랑 어 프랑스가 올라갔어 예 프랑스가 준결승까지 올라갔어 이때는 프랑스가 잘하던 시절이긴 한데 아 자 일단 나 우리 저거 좀 바꾸자 어 어 포메이션 어 공격축구로 가자 어 됐어 공격축구 피치는 젝고노 컨디션 샤카 패네틱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존카비라 아저씨 아직도 활동하더라구 응 아직도 목소리 좋더라구 여기저씨 목과 몸관리 잘하나봐 서우들은 몸관리 잘해야지 네 목만 멀쩡해도 활동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나르간두 선수들 읽어주는게 웃겨 뭐야 사람이름이 시바가 있네 하도리우리 나이메토 로드지 벤제게리 팡콕 손브 아베라우스 스파로 브라보 스파로 무나 마루토스 아쿤손 나레프스키 로렌스 나르간두스키 로렌스 대머리가 나르간두스키 그 다음에 나 배추 배 배추님 머리가 나 아우 너 날간두스키 키 작아가지고 보이지도 않네 저거 네 날간두스키 아 아 어얼 어얼 육아 와바도 그래도 여기 보너스에 있는걸 영광으로 알아 알겠어 이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하고 축구를 한다는게 얼마나 영광인가 아 가자 나르강키 와 나르강키 얘네 키는 작은데 겁나 빠르잖아요 가자 오 미스터 최 무갈 닮은 아저씨 미스터 최 오메가 최갈 오메가 최갈 알바로 와 또 넘뿐했네 키 작은 애가 나 거의 거인을 안고 있어 키는 작지만 내가 대인배다 뭐 그런거를 뭐 홍보하려고 하는듯이 키 작은 애도도 한번 넣자 좀 나르강 아 다리가 짧은게 잘 뺏기네 아 알바로 아 키작맨들이 많았는데 에어컨이 오락카락하다 아깐 또 덥다가 이제 또 시원해졌어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메가 야야 수비해 이메가 이씨 이새끼가 이거 감옥에 또 집어넣어야 되나 이씨 정신못 차리네 저거 가자 문 문 아하 아하 오늘은 에이스가 최네 최가 에이스 이씨 저쪽팀은 캐릭터 이름이 씨바가 있어요 씨바 흐허헣 아아 가자 가자 날강두 아아 져씨 개인기도 하나 똑같은 못해 날강두 1,000원은 일단 초코 상태가 되었지만 여기 방송 속에서도 도움이 되었죠 보안선 킥오프 칸콘 오늘 토요일 맞죠? 토요일 같지가 않죠? 국제.. 국제정세가 불안정해서 그런가? 에어컨이요? 아 지금 안그래도 신청해놨어요 에어컨 좀 있으면 와 아저씨 저녁때 와요 잘 고치는거 에어컨 고치는 분이랑 또 우리 어머니랑 알아가지고 연락해놨어요 저녁때 오기로 했어요 지금 너무 바빠서 못오고 지금 제일 제일 바쁜 시즌이잖아 겁나 바쁘세요 간신히 원래 오늘안에 못올수도 있는건데 아는사람이래가지고 저녁때 간신히 오기로 했어요 월일이라고 생각하라고요? 과거같은 소리죠 월일이 아닌데 어떻게 월일이라고 생각해 똥침 맞는데 이거 똥침 맞을때 초콜렛 먹는 생각하세요 안아프세요 뭐 그거랑 뭐가 달라 원유 대사도 아니고 뭐 해골.. 해골물에서 먹.. 해골물을 먹더라도 마.. 맛있다고 생각하면 맛있다는건가 하지만 아니죠 초 맞으면.. 초 맞고 칼로 쑤시면 아프죠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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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들이 착각하는게 해탈하면은 뭐 아예 뭐 고통도 못느끼고 막그런데 그건 아니.. 그건 아니라고 알고있어 phrase 왓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Brook 왓더 헬?! 골고로로로로로로로! 고! 엑셀렌트 고! 어이씨, 처음으로 시점했어 어 자아, 상황으면서 살펴봐êt olha 어이씨 처음으로 실점했어 결국은 믿을거는 날강두랑 로렐 뿐인가 첫 실점 무시점 대기록 무시점 우승할뻔했는데 아 무시점 우승을 노리고 있었는데 이거 아 분노했다 안되겠다 가자 날강두! 분노에 아이씨 야이씨 이 새끼 이거 말 나오기 무섭게 깨끼네 저거 가자 아 이메가가 저거 패스 똑바로 안해 이 새끼가 이거 정치도 똑바로 안하고 축구도 똑바로 안하고 이 새끼 이거 이 새끼 이거 돈 어? 아주 그냥 말이야 어? 이건 퇴장 아닌가 이거? 모로코요? 글쎄 우리나라보다 잘할 것 같은데 아 그렇죠 이메가의 유명한 그쵸 명대사죠 여러분이 근데 그지 말 것이죠 으윽 이메피 이쯤되면 막가자는거죠? 그거는 노무현 전 대통령 아닌가? 그죠? 어 예! 미서최! 두골째! 마스터! 최! 신장! 2m! 신! 국정! 대한민국! 미서! 미서! 최! 어 끝났어 끝났어 골든골! 골든골! 자 여러분도 응원 한번 합시다 그죠? 대한민국! 대한민국! 미서최가 두골이 나왔어 8강의 우승.. 8강의.. 8강 승리 주역 8강의 우승 월드컵 우승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예 우리가 이제 프랑스랑 싸하면 되겠네 프랑스를 넘어서면 돼 프랑스 와, 지단이 어시스트 1이네, 역시 그래도 지단은 지단이구만 이때 지단, 지단 리지 시절이잖아 지, 지단 제일 잘나갈때 가자, 프랑스 발르러 가자 프랑스랑도 아, 이번에는 어떻게 전략을 해볼까나 우린 수빈축구하면 안돼 왜냐 어차피 잘해요 애들이 이거 몇년도꺼냐구요? 이게 98년인가 99년인가 아마 그럴거에요 99년, 98년 아무튼 세기말이에요, 확실한건 세기말 361 뭐지? 이것도 뭔가 좋다 화살표 같이 생겼네? 프랑스는 셀거에요, 예 프랑스는 잘할거니깐은 우리도 약간 미드필더로 강화해야겠어 예 마만만하게 받다가는 안 되니깐 됐다 프랑스 여기서 거의 제일 쎄요 네, 제일쎄요, 제일쎄요 프랑스 우승하던 시절이야 이게 프랑스가 거의 아마 제일 센 걸로 알아 올스타 팀 빼고 올스타 팀 빼고는 프랑스가 거의 제일 세 여기 이 게임에서 옛날 프랑스 우승하던 시절 브라질 프랑스 제일 세 말도 안 돼 스타딩 멤버 지단 어디냐? 지단 머리 다 벗겨진 아저씨가 안보이네 지단은 이때도 머리 벗겨지지 않았나? 날강두랑 쟤넨 진짜 키 조그맣다 야 씨 날강두 너는 야 초등학생들 옆에 있어도 야 어 친구들 알겠다 초등학생도 이거보다 더 큰 애들 많죠? 어 가자 날강두! 오우 쉣 시작과 동시에 날강! 날강두 강두 강두 날강두 원만 와 한골 더 넣을 뻔했네 아 에어컨 갑자기 쉬워져나 붙겠다 말도 안 되 에어컨 미친거 같애 아까는 개덥다가 인진 또 겁나 시원해져서 마루토스 아쿤슨 슈트 응? 10도 한타라 클리어 헤딩으로 클리어 이제 한번만 더 이기면 우승 여기서 여기 올라가서 이제 결승전만 이기면 우승이잖아 그렇지 그렇지 아아 아후씨 아깝다 하하 헤딩 헤딩골 역시 제공권에서 아주 그냥 압박 아주 압살하네요 2메다시비 롤런스 백남바시빈 롤런스 자아 다시 한번 확인해봅시다 헤딩 헤딩 많이 따가지고 골을 많이 넣어야돼 키가 크니깐 아주 그냥 여러모로 아주 그냥 써먹을 때가 많네 롤런스 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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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런스 양콜로? 양콜로 왜 키 커요? 키 2메다 넘게지 피파 피파 옛날 피파 해보신 분 옛날 옛날 피파 피파온라인2 때 크리스토퍼 나 그거 2메다 팔짜리 골키퍼 사가지고 겁나 키웠었는데 피파2 서비스를 종료합니다 진짜 그 뒤로는 피파 안했어요 짜증나 계속 이러다가 뭐 지들 뿌린대로 사라지겠지 피파2까지는 피파를 했어요 근데 3때부터 안했어 짜증나가지고 피파 해본 사람은 알 듯? 에크리스토퍼 아 2미터 때 장식 키 크네요 양콜로 나도 본거 같아 저도 본거 같아요 피파2 때 본거 같아 치큰 선수들로 저 해가지고 한적 있거든요 요즘엔 피파 4타나 피파4인가? 그건 아예 접속 한 번도 해본적 없어요 컴퓨터 돌아가는 돌아가기는 돌아가는건 당연히 돌아갈텐데 해본적이 없어 흠 무우나 무우나 센터링그 미들슈트 미들슈트 옛날 옛날 게임이 약간 콘솔 콘솔이 재밌는게 많은거 같아 그치 콘솔은 서비스 중재같은게 없잖아 그냥 CD만 있으면 언제나 하니까 그치 골! 흐헤아 로렌스 역시 결정은 로렐이 한다 결정을 짓는 마지막 순간 로렐이 있었다 스로우 VTR 로렌스 에 득점 득점왕은 로렐이 로렐이 득점왕이야 흐헤헤 날강두가 득점왕하면 안돼 재수없어 날강스키 날강두 골 잘느키네 여기서도 골 잘 들어 아이C 얼빠는 그냥 패스나 졸라 해야지 무슨 얼빠가 무슨 골을 넣어 에 어 얼빠는 에? 농구로 비교하자면은 얼빠는 가드란 말이야 가드 오케이? 하긴 근데 가드는 골을 많이 넣는데 얼빠는 그냥 여기서 가드야 가드 골 안 넣는 가드 득점왕? 득점왕 택도 없는데 가자 날강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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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저이씨 가다가 저거 침대 출구하고 있네 저게 확 맞고 뚝뚝게 맞으려고 저게 날강스키 헤헤헤 웃기지 않아요 이거 지금? 이 컨텐츠가 웃겨 오오 가자 가자 날강습 아아 다리가 짧으니까 아하 침대 축구하려면 어? 시몬스 침대나 에이스 침대 사가지고 니네 집 방구석에서 깔아가지고 들어 놓어 이 자스가 이겼다 끝 한국 위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야 인정합니다 예 인정 와 프랑스가 슛 한번 못 하서 슛 빵 에 슛 테스 우리 열네버인데 세,세골밖에 세골밖에 못 넣었어 아휴 참씨 골결정 여기 이거 끔찍하고 원래 원래 같으면 한 다섯골은 넣었어 이지 정상인데 아 잠깐만 왜이래요 이거 어 누가 올라갔냐 오 이태리가 올라왔네 이태리가 중결승 올라갔네요 이태리랑 쟤네 어디야 루마니안가? 어 골 어우 역시 득점 1위 로렐 2위 날강두 4위 미사최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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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위에 미스터최랑 문이 있구만 아 루마니아 맞네 루마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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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리 이태리 이태리랑 이탈리아가 결승전 올라오겠네 이탈리아랑 결승전에서 붙을거같은 얘가 설마 어 맞네 루마니아한테 지겠어 설마 결승 토너먼트 이태리아 어 으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그유 해줄사람 나 그냥 무.. 최다해 롱 이거 페널티킥하는거는 무조건 로렐이구만 무지도 따지도 말고 로렐에게 맡겨라 결승 토너마트 드디어 결승전이 시작됩니다 월드컵 결승전 대한민국과 이태리의 경기가 시작됩니다 진짜 콘솔게임은 좋은데 서비스 중지 따위가 없어서 그건 좋은거 같아요 온라인게임은 아.. 빡치는게 나 옛날에 모바일게임에도 돈 쓴적이 있거든요 서비스를 중지합니다 하면 다 날려버리잖아 그동안 샀던거 개짜진나더라고 그래서 잘 안하게되요 그런거를 몇번 당하면은 온라인게임 잘 안하고싶다고 그냥 콘솔게임들을 사면은 내가 버리기거나 팔기전까지는 할수있으니까 오락시 아키리미트 게임 뭐 그런것도 마찬가지긴하지 마지막으로 스타딩 멤버 로렌츠 나이게노스키 이메슈 이메슈키다 이메슈키다 초코는 초쇠로 네스티 한국 결승전으로 왔어요 한국이 여러분들 예 방송할때 게임할때 로렌은 인사를 비록 못하지만 시청자들은 뭐 서로 인사를 하든 뭐 그런거는 예 개의치않는 예 자유로운 방송 싸우지만 말 싸우는거만 허락하지 않는 자유로운 방송 자 온라인 게임할바 스타하겠다고요? 어 그것도 나쁘지않네 스타할줄 몰라요 아베 아베다 오랜만에 아베스 아베스 흰 대가리 아베스 염색도 안하고있게 아베스 아베스 아베 아베 아베스키 골 넣었어 흫 흫 흫 흫 골 넣었어 흫 아베스 야 수비수 주제이씨 야 너 수비야 임마 니가 골 넣으면 어떡하자는거야 이 짜식이거 어 정치나 정치도 잘하고 임마 정치도 잘하고 임마 수비도 못하고 수비도 못하고 이새끼 뭐 할줄은게 뭐야 대체 죽어볼라 그냥 이씨 아베스 나이 제일 많게했는데 46세밖에 안되더라고 정은킴도 있어 정은킴 가자 정은킴 에 비록 고모부도 죽이고 에? 이복 이복 형제도 죽였지만 내가 골을 넣어주마 흫흫흫 알바 아아 아 문 아 문 파울했다 문 선수들 이름을 보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네 내 방송을 봤으면은 알 수 있는 몇 명이랑 나머지는 이제 유명이고 아주 유명해서 응 골키퍼에는 이제 최후방에 쏜이 있어요 쏜 강원도를 알린 위인 쏜 쏜 에 로그 리프란테스코 우리가 준우승했다구요? 뭐.. 아 유이십 맞아 준우승했어요 아 그거 아까워 아 우승할 뻔 했는데 잘하면 우리가 골을 먼저 넣었잖아 페널티킥으로 골을 먼저 넣었는데 졌어요 근데 걔네가 잘하긴 잘하더라구요 팩트로 걔네가 잘한거지 걔네가 잘하더라구요 그리고 우리는 연장전을 갔잖아 그전에 연장전도 하고 그런게 있어서 체력도 좀 딸리더라구요 그래서 준우승이 준우승이 어디야 그래도 근데 못하다고 할 수가 없어 왜냐면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솔직히 세계에서 2등 할 수 있는거 있어요? 없죠? 팩트로 없죠? 어그로 끄는것도 세계에서 2등 안되죠? 어그로도 세계적으로 어그로 훨씬 심하게 잘 끄는사람들 많거든요 잽도 안돼 우리는 나를 깡두! 깡두깡두! 대한민국에서 축구 축구 역사에 아주 그냥 5점을 남긴 다가운 순간 날깡! 땡넘버 18번 날깡! 날깡두스키 구멍을 가지고 잠시 후 잠시 후 잠시 후 방지 후 팩트와 도와줄게요 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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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웅킴스 이메가 여기네 이메가 가자 이메가 이메가 띵박 가자 아이씨 이메가 띵박이 별로 활약이 없네 빵이 있다가 나와서 그런가 활약이 없구만 이메가 띵박이 이름이 이메가 띵박이 좀 유명이든 위주로 골 넣어야 돼 짜웅킴 문쓰 문쓰 아씨 문 아우 저걸 못넣네 문 아 이메가 하면 딱 떠오르는 사람은 한 명 있잖아 여러분 이거 다 게임인거 하시죠 예 그 아저씨 로넬스 오 그렇지 로넬스 역시 최고의 최고의 공격수 로넬스 악사 롬더풀 우승 우승 그냥 우승도 그냥 손쉽게 하네 에이제이 천몽님 100달러 감사합니다 예 예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주 우리나라 우승하는데 아주 혁혁한 아주 공을 세우셨네 100달러 땡키바니머치 감사합니다 날강두 날강두 스키 아우 날강두 아우 날강두 키가 작아가지고 보세요 보세요 발이 짧잖아 그래서 공을 잘 못뺏네요 날강두 아우 날강두 여기 약간 이슈되는 멤버들이 많아요 날강두 있지 정은키미찌 아베이찌 어딨지 아 이메가다 이메가 가자 이메가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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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가 파워는 좋은데 이거 영 생각이 없네 에헤헤 유명이냐 유명이냐 세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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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썩들썩이기 했던 인물들 도란푸도 늘려다가 도란푸는 이제 그 없더라구요 도란푸는 이제 공백이 생기면은 넣어야지 도란푸 어? 로베르토 바조? 여기 로베르토 바조가 있네? 이태리에 로베르토 바조 날강두 날강 야이씨 그냥 거기서 헤딩이 쓰이지 어 오 이메가 퇴장날 뻔했다 아 아 우승했다 대한민국 대한민국 우승입니다 아아 일본은 일본은 A조 톱시드였는데 4위로 강탈했어요 아 일본은 조별리그때 에이조 에이조 탑시드였는데 4위로 강탈 광탈해버렸어 예 코리아의 우승 월드컵 우승했어 일본 광탈하고 일본은 조별리그 에이조 탑시드였는데 4위로 꼴찌고 대한민국 한국 1위 한국은 우승 아 크으 이거,이거 에이커 애국 애국 콘텐츠를 내가 만들었구만 그.. RO recoll Tim 이놈 엑 슈 크레인 에이 어쩔 유 작 과연 좋 HY anterior 챔프 우승 세리머니 안하나? 예, 지단 여기 지단 있어요 우승 세리머니 나오나보다 이거 소리가 안 나오네 내가 그 볼륨을 안했나? 에이, 죄송하긴요 어, 키 차이 봐 예, 다이저 봅니다 괜찮습니다 아, 내가 이거 부금 안 나오겠구나 시끄럽다고 해 어쩐지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그 한국 오오오오오 한국 그, 그 노래 이름 뭐지? 그 노래 이름 모르신 아시는 분 있나? 아, 노래 제목은 모르겠다 한국인데 용병이 많네요 그렇죠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돈 주고 사온, 사온 선수들 저거 대머리 날강두다, 날강두 포르투갈 선수 사왔어 날강두 예, 골키퍼가 손 겁나 좋아하네요 오, 필승 코리아를 들어도 틀어주고 싶은데 저작권 때문에 내가 불러야겠다 오오오, 필승 코리아우 오오, 필승 코리아우 예, 노래 똑같이 불러도 안 돼 저작권 걸려 오오, 그래서 음을 틀리게 불러요 필코리아우 야오오오오오오 야, 고음불가를 불러야지 가끔가다가 노래 따라 불러도 저작권 걸릴 때가 있어요 유튜브가 아주, 아주 그냥 똑똑하더라고 예, 쏜 예, 아, 칠번 아베이 예, 이십번 쪼꼬 예, 이 오피슨 고릴라 예, 5번 짜원김 6번 파리스 셀 17번 이메가 예, 2번 올바 4번 문 11번 미스터 최 18번 날깡두 10번 노랠 아, 이제부터 원래, 원래, 원래 한국선 뭐야 2m 90cm 뭐야 2m 94 2m 81 뭐야, 이거 2m 80 이거 오류 아니야? 2m 84 뭐야, 이거 농구 골대 아니야, 농구 골대 이거, 이상하다 2m 77인데, 얘는 또 키가 다, 왜 이렇게 크지 말도 안 되게 이거 오류다, 이거 오류 전부 2m가 넘어 2m 71 예 2m, 2m 미만이 없어 다, 2m가 넘네 미쳤네, 2m 85다 이동국, 2m 85야 이동국 야, 이렇게 큰 키 크면 농구를 해야지 축구로 해 그냥 키가 아깝다 에이, 저 키에 농구를 하면 우리나라가 우승하겠다 아니죠 피지컬 때문에 그래도 미국 간대 안되겠지 원사컬 우승했다 아, 부금을 내가 꺼놓으니까 썰렁방구네 아, 이거 에어컨이 이거 맛이 가가지고 또, 또 시원한 바람이 또 안 나와 저거 뭐 펜이나 뭐가 뭐가 망가졌나봐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계속 그러네 배구요? 에이 일단 우승했어요 깔끔해요 와, 오랜만에 우승했다 어, 이거 넘기는 게 안되네 다 봐야 된다 저 키에도 헤딩을 잘하네 날강도 아, 오늘 아깝다 원래 오늘 저거 김성재 그거 뭡니까 그것이 알고 싶다 오늘 나올 뻔했는데 그죠 근데 그거 그, 못 나오게 소송 걸어가지고 못 나와 그런 거 재밌는데 아 아, 씨 고기요? 어, 맛있겠다 어저께 저도 안 그래도 캐나다 삼겹살 먹었는데 어, 맛있겠다 어, 예 아, 지금 아하 배달시키시나 보네 맛있겠네요 닭고기에다가 아, 나도 닭고기에다가 먹으면 맛있겠다 어저께 돼지고기 요즘에는 그 캐나다 캐나다도 청중지역인가봐요? 캐나다 캐나다 삼겹살도 맛있더라 예 사람들이 캐나다가 우리나라보다 더 깨끗하다던데? 예 맛있더라고 캐나다 삼겹살 맛들어가지고 요즘에 국살 안 먹어 예 그 알 보고 싶었는데 못 나오죠 벌꿀 주물러? 헤엑 와, 씨 엄청 맛있는 거 드시네요 예 아이고 맛있겠습니다 오이시 온맛 같다 맛있겠어요 오오 아디다스가 뭐 그거 공식 스폰서 lesser 인한 그러고 쾌스잇 부극물 내가 꺼르니까 완전 썰렁망구네 이거 됐다 아 콤빠스티 어? 켈로그 얘기하시는 건가? 저도 오늘 그거 먹었는데 아침에? 콤빠스티? 아침에 나 콤빠스티 먹었는데 역시 아재들의 영양간식 영양식사로는 꼼포러스가 최고구만